뽀뽀 뽀뽀 망설이고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? 어떻게 해 뽀뽀해야지 뽀뽀 한발 두발 겟잇 한발 두발 네발 다 올라왔어요 옛날에 배운 애들은 달라 뽀뽀 빠르대 그렇기 잘하네 깽 아니 올라가서 나도 졸업생이라고 명문사학 얘기는 애견학교에 졸업생이라고 왜 이러세요 깨릿 뭐라구요 깨릿 깨릿 금방 배웠어 잘하네 잘한다 자 왜 갑자기 벌떡이 일어나지 저게가 별 흑 흑 흑 흑 흑